아 만화를 보면서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 오늘은 이 전 앞뒤를 좀 내용을 살펴보려고 갔는데 그냥 뭐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 그냥 아주 처음부터 갑자기 이것만 나오고 이 다음 것도 뭐 이거랑 관련은 없어요 다만 두 꼬마 녀석들이 얘가 동생으로 보이기도 하고 제가 얘네들 그 관계까지는 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두 녀석이 지금 그 편식 음식 먹는 데 있어서 편식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조금 큰 녀석이 뭔가 이렇게 음식 접시 같은데 이렇게 음식을 뭐 몇 가지가 있죠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the first rule 규칙 원칙 뭐 그런게 되죠 of picky eating is 그래서 picky eating 한다는 것은 이 picky 라는 단어가 뭐 까탈스러운 그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렇게 고르는 거잖아요 이거 골랐다 저거 골랐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음식을 그렇게 골라서만 먹는 즉 편식 이라고 하시면 되겠구요 뭐 또 picky eater 하면은 편식과 식상이 식성이 까다로운 사람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뒤에 또 쓰고요 그 단어를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은 the first rule of picky eating is 그래서 이 편식의 첫 번째 원칙은 뭐 뭐 규칙은 most foods don't belong together 대부분의 음식은 belong together 같이 이렇게 이렇게 속하지는 않는다 좀 다르다는 얘기죠 food groups 그래서 food group 을 분명하면은 이제 사전에는 식품 군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 지방 군 뭐 채소 군 공 공유 뭐 이렇게 나눈 거 있잖아요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다섯 갱과 여섯 개 있잖아요 food groups are like gangs 그래서 이 식품 군들은 like 뭐뭐와 같다 이 갱과 같다 갱들 they all hate each other 그들은 서로서로를 싫어해 다른 그 음식 식품 군들은 서로서로를 어떻다 싫어한대요 어 그래서 picky 이런가 보죠 편식을 하게 되나 보죠 어쨌건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the second rule is 두번째 원칙은 또는 규칙은 most food 대부분의 음식은 doesn't like you either 대부분의 음식 또한 여기서 either는 부정문에서 부정문에서 뭐에요 to 뭐뭐도 역시 그쵸 그렇다 그래서 여기다 to를 쓰면 안 돼요 t o o 부정문에서는 either 그래서 대부분의 음식도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두번째 원칙이지 라고 얘기합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요 그러니까는 이 옆에 있는 애가 그래요 how many rules are there 규칙이 원칙이 도대체 몇 개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벌써 딱 느낌이 오죠 얘는 배가 고픈 거에요 이걸 보면서 얘기합니다 these are just the 923 basic rules for picky eaters so picky eater 아까 말씀드렸죠 편식과 식성이 까다로운 사람들에 대한 923개의 아주 기본적인 룰들일 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겨우 두 개 얘기했잖아요 first second 그렇게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여자아 같아요 손을 이렇게 음식으로 손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니까 don't touch the display 그래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하는 것은 명사 동사 쓰이죠 그래서 전시 진열 또는 전시하다 진열하다 라는 뜻이 되구요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자기가 진열해 놨으니까는 야 거 건들지 마 그래요 그러니까는 옆에서 but i'm starving starve 한다는 것은 자동사로 해서 내가 지금 배가 고파 또 누구를 starve 시킨다 하면 내가 누군가를 굶기다 즉 음식을 안 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그냥 hungry의 의미가 아니라 배고파서 죽는다 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starve to death 그러면은 못 먹어서 굶주려 죽다 라는 뜻이 되니까는 그 느낌 단어의 느낌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용은 뭐 별거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뒤 내용을 살펴봤는데 아무런 관련도 없더라구요 네 어 뭐 유튜브 구독 잊지 마시구요 어 여기 밑에 보시면은 링크 있죠 그래서 오늘 배우신 어휘 표현 영작 3가지 있으니까 꼭 와서 영작 통해서 어휘랑 표현 본인 걸로 만들도록 노력하시구요 제 사이트에 다른 영작 연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2번 2번에 있는 링크 따라가셔서 그 내용들을 따라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제 사이트의 모든 내용을 공부하실 수 있게 등급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또 재미있는 만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l see you again